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언어로는 절대로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정신 승리자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제목 당연히 내 새끼가 더 소중하니까 남의 자식을 좀 울렸어요. 왜? 나는 우리 아이의 엄마니까. 위대한 모성애라고 이 한심한 것들아. 니들이 뭘 알아? 원제, 퀴즈카페에서 있었던 일. 이기적인 아이의 아빠. 오늘 오후에 집 근처 퀴즈카페에 저랑 남편이랑 딸이랑 이렇게 갔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마트 안에 있는 곳인데요. 남편은 여기 온 김에 뭐 좀 산다며 잠시 밖으로 나갔고 그래서 저랑 딸 이렇게 단 둘만 있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는 자석물고기잡이 놀이가 있는데요. 보니까 저희 딸과 비슷한 또래의 어떤 아이가 물고기를 너무 과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한 바구니가 가득 차 있던 상태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잡을 물고기가 별로 없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비록 이게 아무리 자석 낚시질이라 해도 잡을 물고기가 너무 없으니까 아이가 하기에는 좀 힘들었고 또 그걸 떠나서 제가 판단하기에 그 아이가 물고기를 다시 쏟아야 하는 그런 걸로 보였거든요.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무엇보다 이 물고기는 개인이 아니고 공룡이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아이 오른쪽에 있던 물고기 바구니를 제가 낚시터에 확 쏟았고 그런 뒤에 깜짝 놀라는 그 아이한테 꼬마야 이건 너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노는 건데 잡은 건 다시 낚시터에 넣어야 하는 거야. 알았지? 등등등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울었고 그 옆에 있던 아이의 아빠가 당신 뭡니까? 이러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데 그러자 애 엄마를 보이는 여자가 몇 초 만에 달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러는 사이에 제 표정은 어? 뭐야? 이런 상태였고요. 그런데요. 지금부터가 가관입니다. 아이의 아빠는 애 엄마한테 어? 당신은 아이 좀 달래고 있어? 이러고는 저를 보면서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이러더니 대뜸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엄청 험악한 표정과 말투로 말이죠. 아니 우리 남편도 없는 상황에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 기분 나쁘다며 대뜸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솔직히 이런 상황 엄청 위협적으로 느껴졌고요. 여하튼 밖으로 나가는 건 싫고 뭔가 좀 위험한 그런 느낌도 들어서 그냥 낚시실에 들어가는 그 문간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자가 저한테 그래요. 아니 아이가 잡은 물고기를 그렇게 갑자기 쏟아버리면 어떡합니까? 어? 아니 그 전에 먼저 허락을 구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강하게 따지는데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저도 같이 아니 그게 뭔 소린데요? 이게 뭐 개인 물고기입니까? 다 같이 잡는 물고기인데 혼자만 잡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봐봐 안 그래도 잡을 물고기가 몇 마리 없는데 그걸 바구니에 쌓아둔 거 이게 더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따졌더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이한테 먼저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 이러면서 마치 자기 아이한테 허락을 받았어야 한다? 이런 뉘앙스에 어처구니 없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허락을 구해야 돼? 이게 지 거야? 안 그래요? 맞잖아요. 지들이 거기다 물고기를 쏟아 넣은 것도 아니고 공룡인데 제가 왜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결국 참지 못하고 웃어버렸어요. 왜? 이 남자 말하는 게 너무 기가 막히니까요. 맞잖아요. 다 같이 공룡으로 쓰는 물건인 만큼 우리한테도 내 딸한테도 당연한 권리가 있는 건데 그거를 독식하는 것도 모자라 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야? 그것도 어린아이한테 허락을 맡으라고? 장난해? 여하튼 이 남자는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요! 이런 소리를 했고 저는 당신 아이나 그렇게 키우지 마! 이러면서 대충 끝나긴 했는데 이게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고 자꾸만 화가 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 함께 쓰는 물건을 지들끼리 독식하고 배려하지 않는 그쪽 부모가 훨씬 더 잘못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애아빠라는 사람이 분위기 험악하게 몰아가면서 이렇게 나서는 거 정말 보기 안 좋은 거 같아요. 그지같아 제 말이 맞죠? 아니 지가 모성애를 알아?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이거 뭐야? 야 이 아줌마 완전 개신박한 핵도라이네? 깔깔깔 아니 네 말대로 그건 공룡인데 왜 네 물건인 것처럼 네 마음대로 쏟아 부어? 이 여자 진짜 돌았나 봐. 댓글 지 새끼 잡을 물고기 없다고 심술이 제대로 났네요. 이 몰상식한 아줌마 자기 잘못은 하나도 모르고 세상에서 제일 당당한 개념 바가지네. 깔깔깔깔깔 2번 아니 일단 말은 먼저 하고 쏟아야죠. 그 아이도 자기 나름 열심히 잡은 물고기였는데 아니 너 자식 키우는 엄마 맞아요? 어? 2번 그래 공룡인건 맞아. 맞는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거 그 아이가 먼저 거기서 놀고 있었으니까 잡은 물고기를 다시 쏟아서 같이 하는건 어떠니? 이렇게 물어봤어야죠. 아 애가 도대체 뭘 보고 배우겠냐 이거? 3번 이런 종자들은 하나같이 다 당당해. 절대 예의가 없더라고. 진짜 신기하다. 4번 니마 진짜 아이 키우는 애 엄마 맞아요? 주작 아니고? 누가 내 물고기를 쏟으면 어른이 나도 기분 나빠요. 대체 이런 미친 정신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거야? 5번 야 이 미친 아줌마야 아무리 공룡이라도 순서가 있어 순서가 어? 누군가 어? 공중전화를 쓰고 있는데 뒤에 온 사람이 급하다고 그 통화 강제로 끊어버리는거랑 뭐가 다르냐 이게? 어? 6번 아우 개무식한 아줌마네. 당연히 설명을 하고 가르쳐주는게 먼저지 냅다 쏟아버린다고? 순서가 틀렸잖아요 순서가. 아줌마 자식 말고 남의 자식이 잡을 물고기 없던 상황이면 그때도 지금처럼 나서서 바구니 쏟을겁니까? 그럼 인정할게. 근데 내가 봤을때 너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거 같은데? 일단 다같이 노는걸 먼저 알려준 뒤에 물어본 다음 쏟아붓고 또 아이 상태도 살펴봐야 그게 어른이지. 어디 미쳐가지고 뭘 잘했다고 글까지 써. 아줌마 너는 그냥 그래서 말도 없이 확 쏟아버린거고 입장을 바꿔서 어? 니 자식이 잡은걸 너처럼 누군가 확 쏟아버리면 너는 그 자리에서 아마 머리끄댕이 확 뜯고도 남았을거 같은데 말이지? 어? 자식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여기다 글까지 쓰고 있네? 끌 끌 끌 끌 9번 뭐요? 공룡으로 쓰는 물건은 사용중인 사람이 있어도 허락을 안받고 그냥 써도 된다고?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아니 그럼 아줌마 이가 식당이나 카페에 앉아있다가 잠깐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누군가 그 자리를 뺏어 앉아도 공룡이니까 당연히 이해를 하고 그냥 남아가겠네요. 그쵸? 10번 아니 먼저 아이한테 상황을 잘 설명하고 그 아이가 오케이 하면 그때 쏟아부어야지. 아줌마 당신 하는거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클지 눈에 보여 걱정이에요. 11번 와 이 랄지를 떨어놓고 본인은 절대 진상이 아니고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 이보시오 아줌마 아무리 공룡이라도 순서와 질서가 있는 겁니다. 양해를 구하던가 어? 설명을 먼저 하고 행동을 해야지. 미친 이게 뭐여? 추가 아니 여기다 댓글 쓰는 사람들 도대체 뭡니까? 혹시 제가 쓴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요? 단체로 문맹이야? 저는요 개인이 아니라 공룡으로 쓰는 물고기를 우리 아이 혼자만 쓰게 하려는 욕심으로 그런게 아니고 다같이 하기 위해 풀어놓은거에요. 그리고 그쪽 부모는 공룡으로 쓰는걸 가르치지도 않고 오히려 공룡으로 쓰는 것임을 제대로 알려준 저한테 되레화를 내며 적반하자고로 나온거라니까. 그리고 물고기 모아서 가면 간식 한개 주는건데 그걸 그 아이가 계속 모으고 있으면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뭐죠? 계속 못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건가요? 아니 당신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교육도 만류도 못하면 다른 어른들이라도 나서서 훈계를 해야 되는거잖아. 어? 모성애 몰라? 아니 여긴 이기적인 사람들만 모여있는거야? 아우 추해. 백글 1번 추가글을 보고 나도 참지 못하고 웃어버렸어요. 이보세요 아주머니 부모가 안 가르치면 주변 다른 어른이라도 훈육을 해야 한다고 하셨죠? 지금 봐봐요. 님이 쓴 글을 읽은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같이 아주머니에게 틀렸다고 욕을 해요. 님 부모가 안하니까 이렇게 남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건데 이걸 보고도 뭐 좀 느끼는게 없습니까? 응? 제발 부탁이니까 너나 잘하세요. 아니 지금 누가 누굴 훈계하는겁니까? 2번 이야 그 남자한테 한대 안맞은거 진짜 신기하네. 뭐야 이거 지능문제인건가 아니 애를 어떻게 키울거야 이래가지고 3번 와 이 아줌마 신박하다 못해 충격이네. 덜덜덜덜 퀴즈카페에서 자기 자식이 가지고 놀고 있던 공룡장난감 이거를 말도 없이 그냥 다른 아이가 뺏어가도 쿨하게 오케이 인정하면 오케이 하면 나도 인정할게 4번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을 하는데 끝까지 우기며 정신승리를 하는구나 와우 이런 진상이랑 같이 사는 남편은 도대체 뭘까? 보살인가? 5번 동네 놀이터 그네 타고 있는 다른 집 아이를 번쩍 들어가지고 옆에다 내려놓고 이건 공룡이야 이러면서 지새끼를 안칠 사람이구만 야 진짜 소름끼친다 6번 내가 장담하는데 지편 들어주는 친구들이나 같은 땡충들한테 억울하다면서 울고불고 할 거야 지금 마음가피 한번 뒤져봐야겠다 질서가 없네 질서가 야 참 아니 그 아이 아빠한테 먼저 이러 이러하니까 이거 쏟아내고 다시 같이 합시다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어림없다면서 그렇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싸웠다면 거의 대부분이 이 아줌마 편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자기 생각에 확 그냥 먼저 쏟아버리면 참 멋져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